자 이레니쿠스와 마지막 결전 가보도록 하죠. 당신이 계단에 접근하면서 떨림을 느꼈다. 익숙한 그 느낌에 본능적으로 당신의 영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레니쿠스가 가까운 다음 방에 있다. 당신이 다음 전투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멈춰 섰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영혼 없이 당신의 운명은 아무라고 한가지의 의미에 확실하다. 당신은 몸을 돌려 당신 파티에 나와 있는 일들을 보았다. 당신은 그들의 충성심 우정 혹은 재고해봐야 할 것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모엔 당신이 자매이자 변함없는 친구로 그녀를 알아봤던 때와는 너무나 많이 변했다. 불안이 그녀의 눈쪽에 짙게 깔렸지만 당신과 눈이 마주치자 미초를 지었다. 이모엔 너는 영혼을 다시 찾았어. 또 다시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필요는 없어. 이것은 나의 싸움이야. 이레니쿠스도 나를 괴롭혀. 그는 나를 그 수용소에 가둬놨어. 그리고 나를 가지고 실험했어. 그리고 내 영혼을 후직처럼 가져가버렸어. 그래 난 아무 곳에도 안가. 나는 계속 너와 함께 하겠어. 흉터투성이 흉측한 레인저 민스크는 항상 부와 함께 전쟁철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당신은 궁금해졌다. 민스크 자네는 용맹한 전사야. 하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자네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 이것은 나의 전투야. 민스크는 다이아나의 살인자에 비친게 많아. 너와 함께 가겠어. 마법사의 사악한 등짝의 정의를 구르빨 자국이 찍힐 때까지 난 어디에도 가지 않겠어. 그 어디에도. 그래. 한때 1년간의 봉사를 익혔지만 어? 한때 1년간의 봉사를 약했지만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부류가 아니며 그 아직도 레드 의저드에 나와있는 에드윈은 자신의 생각을 들어야지 않으며 그의 동기는 비밀이다. 라인한테 맞아보세요. 에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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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ezar 가 에드윈 우라 현명하고 확신했잖아 썬드는 당신의 파티에 합류한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다른 곳에 비춰 바쳐야 할 의무와 충성이 있다. 썬드, 자네에게는 자네가 책임져야 할 수 있어. 알다시피 이건 자네의 싸움이 아니야. 유리니쿠스는 그의 과학기 때문에 지금껏 누구도 지도하지 못했던 못한 정도로 조화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을 것이오. 내로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되찾았으면 좋겠소. 나는 그 자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내 목숨이라도 바칠 것이오. 에어리 그녀는 진지한 관계 속에 전혀 준비가 되었지 않았는데도 당신과 함께 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 당신이 그날을 부르자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에어리 나는 아 알아요. 때로 알아요. 하지만 최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할 것이 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삶을 바꿔가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거에요. 뭐라도 해야 하는거에요. 이래는 코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도 다시 찾아오겠죠. 나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비췄어요. 내로 당신은 내 생명을 구해줬고 그리고 내 영혼까지도 구해주었어요. 만약 지금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게 왜이렇게 길어어 아이씨 내가 하는게 응 내가 당신을 사랑 음 아 그아 오케이 아 좋았다 말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더 이상 말없이 당신 앞에 서있는 계단으로 돌아섰었다. 당신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주십시오 till 바라에서 그 다음 이름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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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자체로부터 짓는다. 그는 그는 그의 자체로부터 물리Х tentang다. 그는 하늘의 자체로부터 지켜버리 Killer, 그는 그는 그의 자체로부터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냈다고 했는지. 그는 저의 자체로부터 같이 지켜버리면서 태어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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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없애고 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우 나 죽겠다 죽겠다. 나 완치 한번 하고 있어. 방어마법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그 나와있는게 이거 하나네.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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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있냐? 자 저장하구요 음 내 계획은 끝났다 으르미클스 너? 너 아직 살아있어 너의 삶의 한 잔은 한 잔은 그리고 내가 계속 반대하는 거야? 나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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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죽는다. 당신이 본다.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뒷전을 내게. 당신을 전해하는 것과의 모든 것을 옮기고. 당신이 지금 just을지에 대해.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얻을 수 있. 당신을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이 내 성적의 지속을 하여 당신이 그를 바꾸고 있다. 당신이 그를 사랑하는 것과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당신은 Ironicus, 그리고 지금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권력입니다. 작아 분명히 타임 스텝 쓸 거에요 왜이래요? 모든 함수들... ...하여... ...하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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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지경이야? 와 이모엔봐 아니 이모엔데 지대로 들어갔는데? 불화살 두방인데 세방 와 지대로 들어갔다 이모엔 내가 직업이 무엇일까요? 따뜻한 점이야? 이모엔 지대로 들어갔네요 지금 무엇일까요? 이게 더 즐거워진 것 같애 말하자마자 저거 아니지 저거 아니지 저거 아니지 저거 아니지 저거 아니지 어 뭔가 좀 그 대단한 거시기 뭐시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모인이 불화살 두 방을 맞춰서 순식간에 그냥 뚜루루룩 데미지를 입혀 이레니쿠스가 뭣도 못해보고 죽었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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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 가라앉고 당신은 눈을 뜨자 상상을 뛰어넘는 공포가 없이 배웠다. 당신 같은 풍요강이 당신을 강타하고 지나갔다. 여기는 호시의 지옥이다. 천천히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일도 이론의 끝 쏟아 전투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 당신과 똑같은 운명으로 그들의 영혼에 끌려 내려오고 있었다. 당신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때에도 그들의 현 상황에 그들의 깃발지 의문이 들었다. 좋겠네. 우리 죽음은 영혼이지 않나요? 아마도 내 이모 ley고 죽으면 좋겠습니까? 아르바이트 전혀 다른 분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니... 네.. 전혀וש는 질질을처럼.. 근데.. 근데 왜 그래를 도와 impe refreshing Bodie 엄마가 eve 의지하니.. 으드ne이게.. 은ola가 오면 이러면서.. 하나가.. 내가 목소리에.. 그리고 그때나 내 삶의 삶은 남은.. 아니면... 도를 죽였다 했는지.. 이거... 이 곳은 괴로울 것 같다. 제가 죽었고, 제가 죽었고, 그리고 제가 죽었고, 제가 죽었고, 여기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아, 미니스켄부의 죽었고, 우리의 길을 이끌고, 하지만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는 왔습니다. So, your quest does not end, even with your death! And somehow your descent set into this plane has drawn me here as if into a whirlpool! So be it, I shall help you as best however I can. Eh? 동 musk iikas! Yes, I felt your infernal power tugging at me, but I was coming here anyway. There might be profit yet by remaining at your side. We'll see. 음... 아 마여 뭐 와나 고 버터 빠직 예 I 비 내 최애 내 일찍, 오케이? 내 일찍 내 일찍, 오케이? 내 일찍 내 일찍, 내 일찍 내 일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예린쿠스와의 적전이 어이없게 끝났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